오늘의 첫 번째 맛집. 이곳은 한중 부부가 차린 작고 소박한 중국 가정식 맛집인데요. 니하우. 중국 가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음식들 보세요. 너무 푸짐하지 않아요. 중국 분한성 출신 셰프 로이 님이 어릴 적부터 먹어보던 건강한 중국 가정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왔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일단은 한상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채소를 많이 드시잖아요. 중국 대륙을 가면 길거리에서도 시장에서도 충리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꼭 요리 먹을 때 저는 채소들을 겟든 있어요. 파이 황과. 위에 보수도 이렇게 있고요. 어우 괜찮아. 어우 시원해. 그리고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메뉴. 달걀 같기도 한데 이게 오리알입니다. 오리알. 보이세요? 오리알. 그 훈안성 지역은 사천 지역의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인데요. 우리나라의 입맛과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럼 그래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깨야 된대요. 가지와 오리알을 이렇게 같이 탁 해서. 가지요리도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가지요리도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죠. 오리알하고 가지하고. 굉장히 고소한 알인데 탱글탱글하면서 그 뒤에 쫙 오는 매콤한 고추의 향. 굉장히 독특합니다. 뜨거운 기름을 와서 싹 한번 부어주셨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전복. 어 밑에 보니까 뭐가 당면 같은 게 있는데 밑에 있는 건 당면이 아니고 녹두국수입니다. 이렇게 국수랑 녹두국수랑 같이 이렇게. 아 이거 맛있겠다. 음, 손맛은 달짝기들하게 그냥 간이 짤짤하게 또 싹 오는 게 근데 꼬질꼬질한 전복과, 아 이게 또 녹두국수가 이게 또 굉장히 매력적이네? 매운 새우고, 매운 새우. 얼마나 매울까요? 아우, 너무 신선해. 아우, 땡검검해. 음, 와우, 땡, 땡. 아우, 매콤한 음식 먹을 때는 말하지 마세요. 살이 걸렸다가 끓일 나. 아우, 매콤해. 아우, 강렬하네요. 강렬한데 부스루해. 아, 가시볶음. 육수처럼 먹네. 밥이랑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밥에다가 좀 먹어야 돼. 그렇지. 살짝 감기는 맛도 있어요. 아, 아이씨. 흰 스타일 밥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그런 맛. 짭짤하고, 살짝 매콤하고 그런 맛. 여러분 아시죠? 저렇게 먹으면 밥이 달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음, 음. 딱이야. 와! 이야! 음! 음! 마파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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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마, 라의 향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먹으면 매워. 저것도 밥을 비벼 먹어야 더 맛있지. 와, 여기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마음에 들어. 비벼 먹네요. 이거 또 비벼 줘야 돼요, 마파두부는. 마파두부는. 이렇게 싹. 그래서. 그렇지. 저렇게 먹어야지. 음. 이 성산을 본 평리에 테이블이 네 개 밖에 안 되는 이 자그마한 가게에서. 와, 이런 가정비에 이런 음식이 나온다. 이런 숨은 식당이 있었다. 너무 훌륭해. 우와. 계속 먹어야지. 제주에서 즐기는 훈완성 엄마의 밥.